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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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가야 돼! 다리 가야 돼! 다리 가야 돼! 조금 움직여야 돼! 잠깐만! 슛! 슛! 하나! 둘! 접어줘! 그다음에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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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안아줘! 이렇게 하는! 아, 미쳤어! 그렇지, 이렇게! 아, 네 알겠습니다. 이렇게는 약간 안 넣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오케이!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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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가! 응! 빨리 가! 시작할게요. 하나, 넷, 시작! 이렇게 날라? 딱 넘어오는데? 이렇게 넘어오죠? 이렇게 넘어오죠? 다시 택했으면 넌 이제 보려고 하잖아. 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보이지는 않아요. 이런 느낌이죠? 아, 네. 신우앤바 약간? 볼려고 하자. 이런 느낌이야. 좋아! 시작! 가! 카! 카메라가 줬어. 다시 한 번 더. 아이고. 꺼! 카메라야. 키를 내려서. 자열려. 먼저 열어봐. 어, 이리 그린다 준. 이 기절이 이쪽으로 됐어. 알겠어. 여기서 좀 하여서 들어가야 돼? 너네 위치 왜 너무 글어왔지? 동반이 없어. 저기 들어가요? 가! 오케이. 너 많이 아프냐? 난리도 바랍니다. 하나가 바나면 다른 소도 바려버려. 근데 단 하나. 괜찮은 게 있지. 뭔데? 여주다를 좋아하는 내 마음. 꼭 수업된다. 이야 방금 멘트 훌륭했다. 볼백. 여주 다 좋아하는 거 섀도우 해소라도 끝까지 해버린다. 그럼 아무리 작가라도 우리 마음까지 바꿀 순 없지. 오케이. 좋아. 우와. 우와. 마이마이. 우와. 우와. 여기다가 제가 할 때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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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외래. 이게 최초예요. 응적 때문에. 직업된 거. 표정은 진짜. 여러분. 여러분. 자신이 같다. 아이고. 맨 처음으로. 따라따.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것만 뭔가. 손이 굉장히 크니까. 그거를. 따라따. 맞아요. 따라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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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직 3월 20년만 일어납세초. 이거 뭔가. 선물이 가득한. 아니야. 계속 모르고 있는 거야. 계속. 우리 학교에서. 요란히 계셨어. 꽤 오래 정도. domesticız. 염. 그래서. 현재. 이렇게. 오. 저리 한국지는. 숙류라 הוא하 mining Venturi. 그 일기업을 썼다. 공 Neturi. 네요. 그래서. 감사합니다. 아! 혼자서 생길거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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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작가 때문이야 아! 죄송합니다 전 이거 같이 배우고있으면 한국만 세월일 키우세요 그래도 작가가 허술한 덕에 몇 번이나 스테이지가 바뀌고 수술은 취소되고 약도 줄었잖아. 잠깐만 조금만 자기 왼쪽으로. 아 죄송합니다. 자 가죠. 자 스타트. 그래도 작가가 허술한 덕에 몇 번이나 스테이지가 바뀌고 죄송합니다. 몇 번이나 스테이지가 바뀌고 스테이지가 취소됐고 그리고 약도 줄었잖아. 난 믿어. 작가가 허술한. 아니 작가가. 약 줄었고 그다음에 난 믿어. 작가가 눈치 못채게 너랑 내가 이 세계를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거야. 아유 잘한다. 죄송합니다. 자 스타트. 몇 번이나 스테이지가 취소됐고. 죄송합니다. 스테이지가 바뀌었고 수술이 취소됐고 약이 줄었잖아. 네네네. 정말 죄송합니다. 몇 번이나 스테이지가 바뀌고 스테이지가 수술이 취소됐고. 계속 나 허술한 덕에. 몇 번이나 스테이지가 바뀌고 스테이지. 아 죄송합니다. 난 믿어. 작가가. 응. 눈치 못채게 너랑 내가 이 세계를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거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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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쉽게 죽지 않아. 응. 이제 이런 것도 필요 없어. 응. 응. 잠깐만 허술한 덕에. 몇 번이나 스테이지가 바뀌고 수술은 취소되고. 예. 야전은 긴. 네 해보겠습니다. 한 번 더. 형태. 오케이. 좋습니다. 딸게요. 딸게요. 고생하십니다. 뭐야. 다입니다. 세주 가합니다. 세주 가합니다. 세주 가합니다. 세주 가합니다. 오늘 양꼬치 먹기로 했어요. 오늘 혜윤이 생일이에요. 이제 혜윤이가 사기로 했어요. 혜윤아 생일 축하해. 내일은 우리 엄마 생일이니까 저도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해. 혜윤이 생일 축하하고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해. 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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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!